자 22번 글의 요지찾기입니다. 주제찾기는 특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고 답을 고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지도 주제랑 비슷한 거예요. 22번 맞죠? 할 차례. 했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23번 할 차례인가요? 21번은 다 했죠? 네. 그래서 다시 끊겼는데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하는데요. 마찬가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요령은 선택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왜 보라고 했죠? 범위를 줄여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모르는 단어에 대한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 12345 쭉 살펴보면 1번은 수면은 건강 유지와 최상의 기능 발휘에 도움이 된다. 잘 자야 건강해지고 일도 잘한다는 내용이 요지라면 1번이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업무량이 증가하면 필요한 수면 시간도 증가한다라는 요지인데 이런 것이 요지나 주제가 되려고 하면 뭐 그러니까 y는 x 제곱의 그래프겠죠. 그러니까 업무량 증가와 필요 수면량의 증가가 비례관계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뇌 기능이 향상된다라는 내용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 추천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음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불면증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 잠을 잘 못 잔 사람이 상대방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주는지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꿈의 내용은 깨어있는 동안에 경험에 반영한다. 쭉 봤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잠에 대한 얘기가 기초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휘 같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답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many people view sleep as merely a downtown, downtime when their brain shuts off and their body rests.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merely의 역할인 거죠. 그렇습니까? merely는 같은 단어가 여러분들 수준에 상하는 just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only 이런 것들도 비슷한 유형의 좀 이따 동의어 사전 살펴볼 거고요. 오케이. 해석하면 왜 merely의 선생님이 주목하냐 하면요. 이 문장을 해석하면 많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view a as b 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전체 골조를 이루고 있는 역할은 view a as b 구요. 어 뭐 이거 같은 표현은 그리고 고등학생으로서 알아야 될 건 regard a as b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regard regard a as b view a as b 하면 a 를 b로 여기다 라는 표현입니다. regard a as b 또는 view a as b a 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인식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골조를 이루는 거 봤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쩐다 라는 것은 첫 문장이 편견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견.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글을 쓰는 게 편견을 그대로 고착화시키고 싶겠어요? 편견을 깨고 싶겠어요? 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요지는 첫 문장에 반대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many하고 merely 같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many하고 merely에 집중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긴다 잠을 단순히 다운타임. 그러니까 다운타임을 해석을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액티브한 느낌이 듭니까? 인액티브한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비활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쉬는 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꺼져있는 시간 작동하지 않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잠을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여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외뇌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뭐냐? 이 역할이 돼요. 관계사네요. 관계사.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인데 어떤으로서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쌍따옴표가 있는 게 그냥 쌍따옴표 여기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부터 이게 해석이 조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뒷부분하고 이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운타임은 다운타임인데 어떤 다운타임? 내가 뭐하고 꺼져있고 그리고 몸이 뭐한다? 쉬는. 그러니까 내는 꺼져있고 몸은 휴식을 취하는 다운타임으로 단순히 여긴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첫 문장 읽고 선택지를 한번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내가 봤을 때는 1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편견을 꾀고 싶다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merely 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A leg of sleep may even cause mood problems.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even 같은 겁니다. even 같은 단어의 역할. even의 뜻은 심지어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even이 하는 역할은 만약에 여기에 even을 뺀다면 여기에 뭘 지문을 내냐? in addition, additionally 같은 역할을 even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면부족이죠. A leg of sleep. 됐습니까? 수면부족이 심지어 유발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may even cause. 심지어는 뭘 유발시킬 수 있다? mood problems.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감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수면부족이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얘기하는 거죠. 인에디션 또 나오네. 됐습니까? 이분 보고 인에디션의 역할을 하더니 또 인에디션. 게다가 growing evidence shows. death은 뭐 뻔하게 생략할 수 있는 대식. 겁만 드는 대식이고요. 그래서 게다가 자 growing evidence shows의 뜻은 점점 더 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뜻입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증가하는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증거가 많아. 대디아의 증거가 많아. 됐습니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대디아의 사실. 대디아의 사실을 보면 되겠습니다. continuous lack of sleep increases the risk for developing serious disease. 그래서 지속적 수면부족이죠. 지속적 수면부족이 뭐 시킨다? 증가시킨다? 뭐를 증가시킨다? 위험을 증가시킨다. 위험은 위험인데 뭐의 위험이냐? 여기 develop이라는 단어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develop 단어 뜻을 찾아보면 발전시키다, 발전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뒤에 있는 질병 같은 게 오면 질병을 발전시키지는 않겠죠. 질병이 일어난다. 이 질병이 발생된다. 이런 뜻으로 develop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의 발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심각한 질병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결국 이 사람은 꾸준하게 얘기한 건 잘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자는 게 뭐도 없앨 수 있고 mood problem도 없앨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developing serious disease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risk를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부정적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정적이지 않게 우리가 부정적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행동을 해라. 여기에 leg of sleep 이런 얘기 나오죠. continuous, leg of sleep. 수면 부족이 안 좋은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잘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1번 하고요. 그다음에 4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죠. 5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도 약간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아 근데 결국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불면증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이 사람 계속 보면 자 잠이 부족하면 이런 안 좋은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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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면증이 주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수면부족에 의한 부정적 효과 중에 한 가지에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 전체에 요지가 되지는 못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맞죠? 보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요지 찾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 이게 다른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이래. 오케이. 닫았다가 다시 원해지겠네. 그렇다라 메모리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첫 문장 두 번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두 문장 했고요. 나머지 문장도 잘 보겠습니다. 자 인 아 러쉬 띵킹에 주목했습니다. 자 미세 주목하는 이유는 미세 뜻을 여러분들이 만나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조건을 충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일이 많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 아 러쉬 그러니까 서두르는 와중에 이런 뜻이겠죠. 뭐 하기 위하여?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충족시킵니까?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족 생활에서 또는 가정 생활의 여러가지 책임들을 만족시키려고 서두르는 와중에 In a rush to me, work, school, family, or house of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내가 꼭 해야 되는 responsibility를 다 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동안 People cut back. 사람들이 뭐 해버린다? 줄여버린대요. 무엇을 줄여버린다? 그들의 잠을 In a rush 하면 서두르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인 명칭은 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잠을 cut back on their sleep 한다? Thinking it won't be a problem.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It은 영어로 가르치는 것은 cutting back on their sleep 이겠죠. 그들의 잠을 줄이는 것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잠을 줄인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ecause all of these other activities 여기서 가르치는 all of these other activities 는 앞에 나왔던 work, school, family, or household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seem much more important. 이것도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잠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잘 시간 줄이고 이런 것도 해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cut back on their sleep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라는 싸인이 나왔죠. however 떴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but이라든지 however라든지 while이라든지 yet 같은 것들도 문장을 뒤집는 녀석들입니다. 됐습니까? 주제찾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앞에 이런 단어들이 막 보입니다. 편견. 많은 사람들의 편견. 단순히 이래밖에 안 본다. merely 이런 단어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요지찾기에서 결국은 진짜 이 사람의 요지를 말하는 부분은 but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but 리서치 게다가 자 리서치나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이런 뭐 according to 무슨 박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리서치라든지 according to 무슨 무슨 박사 하면 자신이 하는 주장에 대한 뭐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표현들의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드러낸다. 됐습니까? 리비를 한다. 자 또 겁만드는 대디야의 사실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보자 라고 했던 것은 일단 리빌이란 단어의 의미 됐습니까? 반대말에 하이드나 커버가 있겠죠. 됐습니까? 리빌은 드러내놓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쇼우즈가 있겠죠. 또는 뭐 프로브즈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연구 결과가 증명한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됐습니까? 자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냥 언란놀 당연히 될 거고요. 뭐랑 비교했습니까? 더 넘버러브랑 더 넘버러브랑 더 넘버러브복수명사는 대위 취급한다 그랬어. 하지만 더 넘버러브복수명사는 뭐뭐의 숫자란 뜻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했습니다. 얘는 어넘버러브는 많은이란 뜻이고요. 뒤에는 어넘버러브 북북수머니는 어넘버러브 북수밖에 안된다 했습니다. 매니의 의미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넘버러브는 더 넘버러브 피플 인 코리아 이즈 디크리징 뭔 뜻이겠어요? 더 넘버러브 피플 인 코리아 이즈 디크리징 한국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줄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인구 숫자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즈 디크리징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캐리드 여기에 집중한 이유는 얘가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가 여기서부터 슬립 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헬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요한 임무들이 도와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임무들이 도와준다. 임무는 임문데 어떤 임무나 캐리다웃 듀링 슬립 못 외워지는 수면 시간 동안 수행되는 중요한 임무들이 도와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다운타임이 아니라는 거야. 자면서도 우리가 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바이탈 테스크가 수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임포턴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중요한 임무들 못 외워지는 자는 동안 수행되어지 분사의 명사수식이란 문법입니다. 캐리다웃 그래서 자는 시간 동안 수행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중요한 많은 일들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테스크는 우리의 몸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의 몸이 저절로 작동되는 여러 가지 테스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사 후에는 당연히 뭐가 분비되어야 돼?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테스크를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신체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동안도 여러 가지 테스크가 내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크가 진행되는데 많은 중요한 일들이 도와준다. 뭐 하는 것을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네이블은 왜 이 모양이냐. 이네이블의 형태는 왜 이 형태냐 하면 헬프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몸매의 기능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가능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드하고 이네이블 사이에 생략된 말은 a number of vital tasks carried out during sleep이 생략된 거야. 그리고 뭐 앞만 길어봤자 데이 헬프 앤드 데이 이네이블이 그것들이 건강 상태 좋은 건강 상태 유지해서 도와주고 또 이러한 vital tasks들이 가능하게 해준다. 자 여기에 구조는 5형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enable a to do 입니다. enable a to do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5-3의 a 구조입니다. 해석은 a가 뭐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최상의 상태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능하게 해준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우리는 모르자 자는 동안 어떤 일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지 모르자 그냥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tasks들이 수행되어 된다고 했어. 그러면 그 vital tasks가 뭔지 당연히 글을 읽는 사람은 궁금해할 거고 그 vital tasks가 뭔지에 대해서 풀어주는 말이 이제부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로 시작하냐 while you sleep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음 됐습니까? 그래서 while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 your brain is hard and walk forming the pathways necessary for learning and creating memories and new insights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보자 라는 건 하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재요 자 네가 잠주는 동안 네 뇌가 뭐한다 딱딱해진다는 얘긴가 열심히 뭔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be hard at 하면 뭐를 열심히 하다 네 뇌가 열심히 뭐한다 일한대요 일은 일인데 뭐하는 일 forming the pathways form의 뜻은 뭡니까 원형인 form의 뜻은 형성하다죠 그쵸 근데 이 형태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일은 일인데 어떤 일 형성하는 일 뭐를 형성하는 일 pathways 어떤 경로를 형성하는 거죠 형 경로를 형성하는 데 바쁘대요 이 뇌가 경로를 형성하는 데 forming the pathways 하는데 바쁘대요 pathways은 이제 경로는 경로인데 어떤 경로인지 이제 위치 r가 생략했습니다 필수적인 경로랍니다 뭐하는 데 있어서 학습과 그리고 기억을 형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라 하면 통찰력 새로운 통찰력을 통찰력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여 어떤 경로를 형성하느라 너의 뇌는 바쁘다 자는 동안 뭐하고 있는지 뇌가 뭐하고 있는지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 뇌는 뭐하느라 바쁘다 경로를 형성하느라 바쁘대요 경로는 경로인데 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학습과 기억을 형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로를 형성하느라 바쁘다 그러니까 뭐 학습 뭐 기억을 형성 새로운 통찰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뇌가 자는 동안도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라든지 내일 해야 될 일들을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서 생각하면서 됐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해야지 내일의 어떤 마음이 저절로 되도록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뇌는 뭐하느라 바쁩니까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빠요 됐습니까 뇌가 지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는 동안은 뭐하냐 쉬면서 단순히 쉬면서 꺼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턴오프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동안 주변으로부터는 정보는 이제 처리 안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형성하고 배우는 준비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됐습니까 이럴 준비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without enough sleep은 글쓴이에게는 네거티브한 거야 포지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한 거야 포지티브한 거야 without enough sleep 뜻이 뭔데 충분한 수면 없이죠 그러면 뒤에는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겠어 포지티브한 얘기 하겠어 네거티브한 얘기 하겠죠 충분한 이 사람이 지금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야 충분히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 without enough sleep 이란 말로 시작하면 그 다음엔 부정적인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인 포지티브 긍정적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can't focus 가 나오잖아요 you can't focus and you can't pay attention or respond quickly 너는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또는 빠르게 반응할 수도 없다 뭐 포커스나 pay attention 같은 뜻입니다 집중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leg of sleep 이란 말로 아까 했던 문장이죠 a leg of sleep 입니다 해석이 수면 부족이죠 그럼 이런 말로 시작했으니까 네거티브한 거 얘기하겠어 포지티브한 거 얘기하겠어 네거티브한 거 또 얘기하겠죠 a leg of sleep may even cause mood problem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without 문장하고 without은 어떤 문장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앞 문장하고 쌍이에요 while부터 시작해서 insight에서 끝난 문장과 without에서 시작해서 quickly로 끝난 문장이 이렇게 짝지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의 위치는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글의 순서 문제에서 이 두 개를 헷갈리게 출제하던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를 더럽게 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냐 이걸 먼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충분한 수면 없이 너는 집중할 수 없고 집중하거나 또는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 네가 잠자는 동안 너의 뇌는 뭐 하느라 바쁘다 경로를 형성하느라 바쁘다 It's hard at walk forming the pathways 경로는 경로인데 어떤 경로 우리가 이제 경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경망이 이렇게 이렇게 재설정됩니다 우리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는데 이렇게 시냅스 여러분 시냅스 이런 건 배웠잖아 학교에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죠 안 배웠나요? 뇌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나요? 이거 뭐 신경 신경세포는 알잖아 축색돌기 무슨 돌기 뭐 그리고 그 신경세포 신경세포 사이에 분비되는 물질이 뭐래요 뭐 하여튼 이렇게 망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재정립된단 말입니다 얘랑 얘랑 연결되어 있었는데 비효율적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른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게다가라는 말이 나왔어 게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앞에 인 에디션 앞에 네거티브 얘기했어? 포지티브 얘기했어? 네거티브 했으니까 거기 다음에 인 에디션 나왔으면 네거티브야? 포지티브야? 됐습니까? 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점점 많은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대리야 지속적인 수명부족이 심각한 질병의 어 발 뭐야 그 발 심각한 질병이 발병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여준다라는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 우리가 이제 이번 첫 모의고사를 통해서 유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1번부터 시작 21번이 아닌 시작된거는 어 20번부터 20 21 22 계속 주제찾기 유형입니다 이런걸 보고는 맞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얘들 얘들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했는데 뭐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배열 그 다음에 적합한 어휘 선택 이런 것들 뭐 문법 문제로 변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제찾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찾기 뭐부터 보라고요 선택지 부터 보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선택지 영어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new technology is dealing with climate change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하려고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deal with은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수거로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은 treat manage 같은 것도 있습니다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그렇습니까 요즘 뭐 기후 climate change가 큰 문제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주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ies in predicting the weather correctly 어려움에 대한 얘기다 어려움은 어려운데 뭐 한 데 있어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를 날씨를 어찌 정확하게 이게 뭐를 정확하게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주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weather patterns influenced by rising temperatures 그래서 뭡니까 기후 패턴이죠 기후 패턴 우리나라 겨울 기후의 패턴은 옛날에는 삼한사온이었죠 그게 뭔데 삼한사온이 뭔데 삼월에는 삼일 따뜻하고 아니 뭐야 삼일 춥고 사일 따뜻하고 다시 삼일 춥고 사일 따뜻하고 이런 날씨가 겨울에는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걸 보고 weather patter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기후 패턴은 날씨의 패턴은 패턴인데 뭐 받는 영향을 받는 뭐에 의해서 기온 상승에 영향을 받는 됐습니까 기온 상승에 영향을 받는 어떤 날씨의 패턴 결국은 이 얘기가 주제가 되려고 그러면 뭐 기후 점점점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동네에 기후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옛날과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답이 되려고 됐습니까 뭐 일본이 답이 되려고 그러면 뭐 먼저 뭘 얘기해야 될 거고 클라이밋 체인지 어떤 클라이밋 체인지가 있고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고요 그거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살기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나왔어요 이런 게 주제가 돼야 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2번은 뭐 쉽게 우리가 2번이 만약에 답이라면 우리가 쉽게 그렇죠 승민이 계속 졸리고요 고등학생이 안 될 예정이죠 4번 knowledge of the climbing widely affecting our lives 뭐이 뭐 날씨에 대한 기후에 대한 지식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고 있네 날씨에 대한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널리 영향을 주는 넓게 영향을 끼치는 누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영향을 끼치는 기후에 대한 지식 됐으니까 오케이 뭐 기후에 대한 어떤 지식 일기예보를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날씨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 뭐 새가 낮게 날면 습도가 높다란 높다란 얘기니까 뭐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우산을 잘 챙겨가서 비를 안 맞고 학원에서 끝나고 잘 왔기 때문에 감기에 안 걸릴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트래디셔널 위즈덤 헬핑 폭톡한 기후 속에서 harsh climate 속에서 폭톡한 기후 조건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을 도와주는 전통적 지식 이게 주제가 되려고 하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제 와서 옛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위즈덤을 갖게 됐다면 지금은 과학적으로 넘겨봤더니 어 그게 맞네 일리가 있네 옛날 사람들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더니 정말 그렇네 이러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디셔널 위즈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었구나 뭐 이런 게 답이 돼 이런 내용이 돼야 되겠지 선택지를 왜 먼저 본다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찾기에서 그리고 참 주제찾기에서 선택지 분위기가 이래 그러면 주장하는 글이겠다 과학적 내용에 대한 글이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스위치라든지 조절장치가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읽는 거는 주장하는 글이 아니고 뭐겠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글이겠다 됐습니까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전에 22번 문장은 편견을 먼저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걸 깨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깨는 내용이었어 그런 식으로 글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글이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첫 문장 선생님이 첫 문장에 전체적으로 밑줄을 다 꺼놨네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집중했고 when will come 그 다음에 knowledge of the past knowledge of the past 그 다음에 벗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벗에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the need to predict goes deeper than this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이 문장에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why i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에 the opposite is true 그 다음에 rarely central hitting 이런 부분에 자세히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얘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5인데 왜 6이라고 되겠냐 오케이 뭐 하여튼 일단 범인은 요점으로 일단 슬쩍 봤는데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문제를 꽈놨으면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봐야 되겠죠 이제 The whole of human society operates on knowing the future weather 자 손문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주제랑 매우 밀접한 관계를 있어 보입니다 인간사회 전체가 뭐한다 뭐뭐에 근거하여 작동된다 됐습니까 operate on 하면 뭐뭐에 기반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작동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에 근거하냐 알매 근거한대요 알매 뭐를 아는 거 미래의 날씨 자 그럼 첫 문장을 통해서 첫 문장에 이런 얘기 떡하니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읽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재빠르게 자동으로 이제 뭔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이제 네가 첫 문 네가 글을 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첫 문장에 이렇게 써놨어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거나 봐봐 이렇잖아 봐봐 이렇잖아 봐봐 이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첫 문장에서 얘기했는 거 맞지 인간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미래 날씨를 아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 내 얘기 맞지 첫 문장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생활에 미래 날씨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문장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It is important to know the future weather 입니다 죽이면 됐습니까 It is important to know future weather 됐습니까 그거를 the whole of human society operates on in the future weather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for example 나오죠 글의 순서 문제로 바뀐다면 중요한 순서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미래 날씨를 아는 것이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Farmers in India know when the monsoon rains will come next year and so they know when to plant the crops 그래서 인도에 사는 농부들은 알고 있대요 ok 뭐를 알고 있다 when은 뭐하는 when일까요 when the monsoon rains will come next year 그렇죠 얘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간접의문물입니다 ok 의문사 안다 그랬네 미안합니다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 의사네요 얘가 뭐 뭐 할 때가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에 선생님 밑줄 쳐 놨어요 얘가 뭐 뭐 할 때의 접속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윌컴이 보이십니까 얘가 뭐 할 때라면 무슨 시제가 대신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이건 관계 무사로 the time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때를 알고 있다 때는 때인데 누가 뭐 하는 때 몬순은 이제 그 인도 지방에 찾아오는 태풍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우기 우기를 얘기합니다 우기 비가 오는 시기 내년에 몬순 레인이 폭우 같은 거 우리로 치면 장마기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인도 지방에 때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농부들은 안다 뭘 안다 또 똑같은 왠이죠 때를 안 돼요 언제 곡식을 심어야 할지를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이 뭐냐 미래 날씨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윌컴이라는 무슨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기 때문에 현재 해야 할 일 또는 곡식을 언제 심어야 할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장마철이 언젠지 알잖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보통 장마기간이지 바로 그냥 한참 더울 때 아니니 좋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호주로 놀러 갈 거야 여행 갈 거야 옷차림 어때야 돼 여름 옷차림으로 가야죠 됐습니까 옷차림이 더워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름에 대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또 농부들이 또 나오네요 잠시만요 22일 재미없죠 그렇죠 고등학교 전 지문 그렇죠 이거 보면 되게 재미없죠 파우먼스 인 인도네시아 Now there are two monsoon rains each year So next year they can have two harvests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농부들은 뭐가 있다 두 번의 장마기간이 매년마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대시 생략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미래 날씨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원인 그 다음 결과 다음에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두 번의 추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기작이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기작까지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모작까지는 가능하죠 이기작과 이모작은 뭐가 다르냐 이기작은 똑같은 장물을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걸 이기작이라 그러고요 이모작은 장물을 바꿔서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걸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상식이 되어야 해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렇습니까 이기작 이모작 어쨌든 다 1년에 몇 번 추수한다 그렇습니까 근데 얘들은 날씨가 워낙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원순이 두 번이야 비가 엄청 내리는 게 두 번이래 장물에 충분히 인도네시아 사람들 뭐 먹어요 밥 먹죠 쌀 먹죠 그러니까 쌀은 대표적인 물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장물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마철이 두 번이면 작물에게 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기작 쌀농사 두 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드는 부분은 끝났어 미래 날씨 아는 건 중요하다 그랬고 봐라 이렇잖아 이렇잖아 그러니까 내 말 맞지 됐습니까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 This is based on their knowledge of the past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경험에 의한 지식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This가 가르치는 것은 인도 지방의 사람들이 언제 파종을 해야 될지 플랜트 더 크랍스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파종이라고 파종 씨앗 심는 거 그리고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 추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모두 근거하고 있다 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 농부들과 인도네시아 농부들의 지식 뭐에 대한 과거에 됐습니까 과거에 어 작년에도 이랬지 2년 전에도 그랬지 3년 전에도 그랬지 100년 전에도 그랬지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럴 거야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As the monsoon have always come At about the same time Each year in living memory 자 이 부분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As를 뭐로 처리해야 되냐 Because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두 번 추수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과거에 의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냐 왜 장마기간이 항상 무슨 시제로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슨 시제로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항상 왔기 때문인 거죠 At about the same time 언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년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n living memory 의 해석은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이런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기억한단 말이야 이제는 잊었단 얘기인 거야 솔직히 그런 식으로 사용된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아있는 기억 속에 매년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몬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but이 나왔어 이제 조심해야 되죠 글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살짝만 뒤집힐 수도 있고 글 전체를 그러니까 but이나 however나 이런 것들이 글 전체를 뒤집는지 아닌지 에 대해서 알아야지 주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but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선택지로 빨리 못 가고 있죠 그렇죠 but the need to predict goes deeper than this 자 근데 이 but은 글 전체를 뒤집는 건 아니네요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됐습니까 그렇잖아 but 다음에 the need to predict goes deeper than this 라고 얘기했잖아 또 와서 글이 안 끝났습니다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자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되냐 뭐 뭐에 뭐가 오케이 요게 it이 되구요 동사는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측 필요성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예측 필요성이 뭐한다 더 깊이 들어간다 뭐보다는 이것보다는 예측 필요성이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예측 필요성이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이게 뭔 소리죠 해석은 예측 필요성이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인데 얘를 풀어서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this가 가르치는 거는 이 농부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게 this 그쵸 예를 풀어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농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농사에만 부판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보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뭐냐 어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농사 우리가 날씨에 제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날씨에 제일 많이 영향받는 건 당연히 농사를 떠올리겠죠 야 날씨에 지금 당장 갑자기 니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야 날씨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는 뭘 거 같니 라고 물어보면 용서라고 대답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이 문장 but the need to predict goes deeper than this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측의 필요성이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농사 말고 다른데도 future weather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야 이 때문에 벗은 글을 뒤집는 게 아니고요 글을 뭐 하는 거다 확장하는 거죠 농사에만 국한된 지금까지 이 앞에 벗 앞에는 농사에 과거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날씨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했어 근데 벗 하고 나서 뒷부분을 읽어봤더니 벗이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어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겠습니까 don't need to predict that이 왔죠 됐습니까 예측 필요성이 영향을 끼친다 뭐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농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아니죠 됐습니까 의식주 중에서 식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의 하고 주 의식주에서 의가 뭐예요 그렇죠 주는 뭐예요 집이죠 됐습니까 이런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봐보세요 집 나오자 집 됐습니까 자 그럼 이쯤 되면 안심하고 다시 선택지 가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 한번 슬쩍 보면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아직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뉴 테크놀리지 어쩌고 저쩌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거의 머릿속에 지워도 거의 상관 없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직까지 라이징 템퍼러처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 됐습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이러한 유형문제에서는 읽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집, 도로, 길찾길, 공항, 사무실, 그리고 기타 등등 자 and so and so on 이거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으로써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and so on 바꿔 쓸 수 있는건 and so forth 또는 etc 이런것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이라는 뜻입니다 and so on and so forth etc 기타 등등이 모두 수동태 표현 디자인 되어져 있다 뭐를 위해서 그 어떤 어떤 지방의 기후에 맞춰져서 철개되어져 있다 뭐 저기 북유럽 북유럽 뭐 아이슬랜드라든지 뭐 그린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의 집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유나무집이들아 지붕이 이렇게 생겼죠 뾰족한 지붕들이죠 왜 왜 뾰족한 지붕일까요 바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눈이 쌓인 평평한 지붕이야 나무로 지었는데 평평해 눈이 이만큼 쌓였어 죽겠죠 깔려서 눈이 쌓이는건 막아야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for example 또 나왔어 됐습니까 예를들어서 여기에 이제 쭉 여기까지 얘기한게 뭡니까 요거야 요거 됐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됐습니까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모든 houses central heating as the outside temperature is usually below 20 degrees celsius 20 degrees celsius but no air conditioning as temperature is rarely go beyond 26 degrees celsius while in australia the opposite is true most houses have air conditioning but rarely central heating 됐습니까 크게 살펴볼거는 선생님 밑으로 끈건 없는데 while the opposite is true 그 다음에 rarely central heating 여기에 한번 자세히 보자라고 했네요 자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로컬 클라임에 맞춰서 디자인됐다고 얘기했고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모든 집들은 뭘 가지고 있는데 중앙집중식 난방 시스템 central heating 시스템 을 갖추고 있지만 있는데 또 because as you 왜 중앙 central heating 시스템 중앙집중식 난방 시스템 을 왜 갖추고 있느냐 바깥 기온이 거의 어떻기 때문이다 20도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는 갖고 있지 않다 에어컨은 갖고 있지 않는데 왜 because as you temperatures rarely go beyond 26 degrees celsius 기온이 거의 뭐 이상으로는 뭐 너머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26도 이상으로는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난방은 잘 되어있지만 레얼리는 hardly seldom하고 같이 가르쳤죠 내 아래 뭐 들어 있다 그래서 해석이 날 기온이 거의 26도 너머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평균 기온이 20도 거의 그렇고 20도 이하이고 이상으로 26도 이상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난방은 잘 되어있지만 에어컨디셔닝은 없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슬슬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슬슬 나오기 but부터 시작해서 슬슬 뭐가 나오냐 이면은 생략이 막 보입니다 생략이 막 보이죠 그러니까 but하고 이 사이에는 all the houses have 가 생략했죠 all the houses have central heating but all the houses have no air conditioning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냐 영국에서 거의 모든 집에 뭐는 갖춰져 있지만 central heating 시스템은 갖춰 있지만 air conditioning 없는 이유가 로컬 클라이밋이 어떻단 말이야 26도 20도 이하이고 거의 26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클라이밋이란 말이죠 기후란 말이죠 그 다음에 while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but이죠 이제 됐습니까 how ever입니다 but입니다 yes입니다 이제 while을 가지고 뭐뭐동안이라고만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but이에요 됐습니까 역접입니다 역접 비교 반대되는 비교 while in Australia 반면에 호주에서는 the opposite is true 반대를 해석하면 뭡니까 반대가 참이다 이러고 있죠 반대가 참이라는 것은 영국이랑 반대되는 로컬 클라이밋을 갖고 있다 정확한 수치까지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도 이하인 날이 거의 없고 거의 26도 이상이란 이런 내용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ost houses in 오스트레일리아 겠죠 most houses in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뭐를 갖추고 있다 have air conditioning but rally central heating 그래서 뭐는 거의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 에어컨은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거의 중앙난방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 자 rally central heating에는 생략이죠 또 됐습니까 그래서 but 다음에 원래대로 복구시키면 most houses를 they 지급해서 but they rarely have central heating 이겠죠 but they rarely have rarely 무슨 부사니까 빈도 부사니까 낮 들어갈 위치에도 넣으면 되겠죠 they rarely have central heating most houses in 오스트레일리아 rarely have central hea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거죠 됐습니까 맞나요 틀려도 틀려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게 몇번 문제 23번 이었나요 네 얘는 선색지를 조금 고민하게 해 놨어요 4번이 맞죠 지금 뭐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6번에 트집을 잡아보면 뭐 traditional wisdom 까지는 좋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서 안 되고 있냐면 얘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이 harsh라는 단어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이란 단어도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이란 단어도 조금 그래요 자 harsh가 뭔데요 혹독한 이란 뜻이죠 혹독한 기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게 답이 되고 싶으면 저기에 글 속에 어떤 동네 데리고 올까 뭐 남극 북극이라든지 뭐 이런 동네 사막이라든지 이런 동네에서 사람들이 남극 뭐 북 남극에 원래 사는 사람 없으니까 북극 지방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는 사막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적응했는지가 돼야지 5번의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널리 영향을 끼친다는 얘긴데 널리 여기에 와이들리가 들어간건 어 만약에 어떤 내용이 없으면 내로울리가 될 뻔했죠 그쵸 뭐만 얘기했다면 파머들 얘기만 했었더라면 근데 와이들리를 넣을 수 있는 이유는 파머들 얘기한 다음에 벗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더 니트 프레딕트 고즈 디퍼덴 댄 디스라 그랬어 그래서 예측의 필요성이 이보다는 더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측을 하는게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널리 영향을 끼친다 그런 모든 단어들이 그니까 고즈 디퍼덴 디스가 와이들리랑 잘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워라이브즈는 에브리 파트 어브 아워라이브즈에도 이미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지식이 널리 어펙트 한다라는 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것은 일단 단어 한번 살짝 볼까요 단어는 아참 뭐 하나 보여줄게 있다 야 어디갔어 한 놈 어 이렇고요 이렇네요 뭐 따로 뭐 어휘책 뭐 사가지고 공부하는 거 있나봐요 없어요 무슨 배짱으로 어 무슨 배짱으로 내가 계속 진짜 강조하는 게 이 시기에 뭐는 꼭 해라 너 숨 쉬지 어 그치 밥 먹지 근데 왜 단어는 안 해 뭐 숨 쉬고 밥 먹는데 단어는 왜 안 해 어 중3 겨울방학인데 곧 숨 쉬고 밥 먹는 중3 학생이면 숨 쉬고 밥 먹듯이 단어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need라고 얘기하는 거야 want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어 암기하는 거 need란 말이야 want란 말이야 you need to do야 you want to do야 need to do라고요 want to do가 아니고요 쌀 사는 건 need야 want야 게임 사는 건 need야 want야 어 어 어 니가 쌀 안 사는 살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그 왜 일단 여기에 이제 단어는 뭐 operate란 단어 operate 뭐하다 ok work의 뜻입니다 작동하다 운영되다 operate 여기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몬순 그 다음에 plant crop harvest pest predict predict 같은 말 좀 챙겨보자 마을은 만날 거니까 용의회사전 아까 열어놨는데 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 forecast foresee 이런 거는 몰라도 알겠지 weather forecast 알잖아 weather forecast 일기에 보니까 foresee 이것도 예측하다 fore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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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떤 단어에 fore 가 붙어있으면 before 의 뜻입니다 before 접두어 fore는 before 그리고 dict dict 텔의 뜻을 갖고 있어 dict 라는 단어가 들어 dict 그까 그 다음에 influence influence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고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끼치는 거야 끼치는 거고 같은 말이 우리 지금 수업하면서 하나 만났는데 affect 됐습니까? affect AFFACT affect influence 같은 말 자 이런 단어들 있죠 influence 하고 affect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여기에 이 자리에 affecting이 맞니 affected가 맞니 influencing이 맞니 influenced가 맞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주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affecting이 맞을 때도 있고 affected가 맞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Railway climate, central heating temperature, air conditioning 그 다음에 rarely 많이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beyond 뭐뭐 너머로 라는 뜻인가 beyond beyond 어디 나왔어요 또 이러진 않겠지 설마 왜 자꾸 여기 갔다 폈니 내가 beyond 여기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뭐 여기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이 자리에 있는 beyond 대신에 뭘 써낼까? rarely go beyond 26 degrees celsius 오버죠, 오버 여기서는 뭐 뭐 너머로 뭐 beyond 같은 경우에 토이스토리에 보면 그 그 친구 있죠 그 뭐야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우주인 장난감이 맨날 뭐 beyond 뭐 뭐라 그러다 뭐 beyond 뭐 이런데 그거 우리나라 더빙 버전으로 보면 뭐 뭐 뭐 무한한 뭐 우주 저너머로 뭐 이렇게 더빙 버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뭐 beyond beyond infinity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the opposite is true 같은 경우에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ok 그래서 the opposite of true 같은 게 나오면 이 why 이름 백방 버시죠 맞습니까 생략 같은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reality central heating 부분에 생략된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4번 계속해서 제목 주제찾기 유형입니다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주제찾기보다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게 이게 다 같은 주제찾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유형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제목 찾는 게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접근하는 방식은 마찬가지 주제찾기하고 같은 식입니다 그 말은 여기를 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true friendship endure the emotional argument endure 뭐하다 endure 뭐하다 오케이 견디다 버티다 참다 됐습니까 그래서 endure 같은 말은 엄마야 서퍼가 아닌데 여기서는 바로 안 바뀌냐 음 여러분들 벨 알아두세요 벨 봄 아닙니까 선생님 그래 그래 봄이란 뜻도 있어 그래 참다 견디다 그 다음에 터렐레이트 또 나올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터렐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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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만날 게 언덜고어도 만나겠네요 언덜고어 이것도 견디다 그 다음에 윗스탠드도 만날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것도 견디다 그 다음에 스탠드 서다란 뜻에서 벗어나서 참다 견디다 요런 정도 인뉴얼 참다 견디다 라는 단어도 중요한 동의어들 많이 알아둬야 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진정한 우정이 감정적인 갈등 말다툼 감정적은 말다툼을 뭐한다 견딘다 그니까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는 말다툼 좀 했다고 해서 우정에 금 가거나 하진 않는다 가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친구간에 뭐 싸웠는데 뭐 어떻게 됐다 뭐 근데 그걸 뭐 싸워서 다신 안 보기로 했다는 아니겠죠 내용이 제가 그 다음에 디테일드 레이블링 뭐 뭐 뭐 것 자세히 분류하는 것 됐습니까 뭐를 분류하는 것 감정을 자세히 분류하는 것이 득이 된다 디테일을 레이블링 오브 이모션스 베네피셔 됐습니까 감정을 자세히 분류하는 게 이득이 된다 감정을 자세히 분류하는 게 이득이 된다 뭔 소릴까 이런 것들이 제목이 이게 만약에 제목이라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감정을 자세히 분류하는 게 이득이 된다 이게 뭔 소린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을 잡기 힘들어 자 디테일드 자세한 이란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은 카테고라이징 하고 같은 말 카테고라이즈 하고 같은 말 일단 라벨지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라벨지 그쵸 그게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책에다가 라벨지를 붙인다 과학책에다가 중간중간 막 이렇게 뭐 예쁜 색깔 형용 색깔을 끼워 넣어서 붙여 놓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 나는 아니라 잘 모르는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과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찾을게 할 때 그걸 라벨지 붙인다고 하죠 분류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베네피셜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동의어들 알아주셔야 돼요 득이 되는 게이득 베네피셜 아이고 스펠링이 틀렸구나 자 기본적으로 helpful useful 있구요 그 다음에 positive도 보이고 있구요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거는 advantag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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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 되는 advantage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advantageous advantageous useful useful helpful 여러분들 동의어 반의어가 이제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labeling emotions easier said than done 오케이 뭐하는 것 감정을 분류하는 것 오케이 뭐보다는 뭐가 쉽다 실천하기보다는 말은 쉽다 됐습니까 감정을 분류하기가 말은 쉽지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tegorize and label tasks fo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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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효율이죠 효율 efficiency 중요한 단어고요 여러분들은 efficiently 라는 단어라든지 efficient 형용사나 부사 형태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효율적인 efficient 효율적으로 efficiently 스펠링이 궁금하신 모양이네요 아닙니까 만나면 알 거예요 efficiency 알면 efficient 보면 알 거고요 typicalty 알면 difficult 알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를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뭐하라 분류해라 됐습니까 뭐 categorize 레이블이나 같은 말입니다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을 니가 해야 할 일 잘하려면 뭐 그거를 잘 분류해라 효율적 효율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치 승빈아 네 be brave and communicate your needs 뭐하고 뭐해라 용감해지고 소통을 잘해라 니가 필요한 것들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해라 니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물쭈물거리고 있지 말고 저거 말해라 됐습니까 요구해라 헤디테이트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야 필요한 거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 됐습니까 오케이 leicence 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요런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조금 조금 다른 거 자 보겠습니다 제목찾기 주제찾기랑 같은 식으로 접근한다 그랬으니까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our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emotions is often referred to as emotional granularity 됐습니까 자 딱 봐도 첫 문장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형용사 적용법 붙었고요 여기서 끝났고요 앞만 길어봤자 it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뭐 referred to as 하면 뭐뭐라고 일컬어지는 이란 표현입니다 뭐뭐라고 일컬어지는 쓸데없이 귀찮게 해놨죠 이거 같은 표현은 cold죠 cold c-a-l-l-e-d cold as 뭐 이렇게 되겠죠 뭐뭐라고 불린다 자 referred가 보이는데 refer라는 단어는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수동태로 표현됐으니까 일컬어진다 라는 얘기죠 근데 refer는 그냥 쓰는 녀석이 아니고 refer to 이렇게 say not 뭐 call의 의미인데 call의 의미인데 refer to로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도 refer to be referred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call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형용사용법 accurately 나왔습니다 accurately 정확하게 이것도 같은 말 좀 이따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precisely ok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또 이름 붙이는 거 뭐에 감정에게 맞죠 어떤 감정에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이름 붙이는 우리들의 능력이 자주 뭐라고 읽혀진다 emotional granularity 감정 입자도라고 불린다 자 근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다음 문장에서 감정 입자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문장 읽어봤습니다 첫 문장 읽고 원래는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까지 가는 게 좋은데요 다음 문장까지 가겠습니다 자 뭐 이런거 나오네 이런거 됐습니까 뭐 권위자 나왔죠 됐습니까 이 사람이 풀어서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인거죠 그래서 아 여기까지 읽고 그래서 in the world of harvest psychologist 수잔 데이비드 learning to label emotions with a more nuisensitive vocabulary can be absolutely transformative 여기까지 읽어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소화불량일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수잔 데이비드의 말 속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나봤냐 이런 식으로 만나봤어요 하버드 하버드 하버드의 심리학자인 수잔 데이비드가 말했었다 하고 쌍따움표 이런 식으로 한 거를 in the words of 이렇게 해놨어요 같은 뜻입니다 이 사람의 한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뭐하는 거 이름 붙이기를 배우는 거 감정의 이름 붙이기를 배우는 거 근데 뭘 가지고서 더 많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서 그니까 그냥 뭐 나 화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아 좀 섭섭한데 응 나 화났어 나 배고파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 뭐 기분 어때 행복해요 슬퍼요 배고파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짜증나요 이런 어휘를 붙이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니까 angry라는 단어 안에 그냥 angry만 있었는데 거기에 annoy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dissatisfied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worried가 들어가서 worried 해서 concerned 해서 뭐 그러다가 이게 해결 안 돼서 angry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냥 sad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can be absolutely transformative 이렇게 이제 어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데 내 감정이 그냥 다순히 화났어 배고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조금 디테일하게 약간씩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어휘를 가지고서 이 감정에 이름 붙이는 감정에 이름 붙인다라는 얘기는 내 감정이 어떻다라고 자기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야 라는 거 알았어 아니고 아 이거 좀 그런데 나중에 한번 뒷골목에서 때릴까 뭐 이런 거 좋은 단어 아니군요 뭐 어쨌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absolutely 절대적으로 어떻다 transformative 어떻다 변화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대요 이게 뭔 소리지 여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일까 어쨌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건가 부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건가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보고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욕하지 말라 그럽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감정에 대한 명확한 단어를 익히는 것을 중단하게 돼요 그냥 욕하면 되니까 욕하고 치우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욕을 하는 것은 그것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휘력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여전히 모르니까 한 문장 더 가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박스 쳐 놨어 여기서부터 시장된 게 어디서 끝내버렸지 시장만 표시해야 하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고 분명히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 아 OTL 읽 거야 아직 그래서 OTL인데 근데 여기에 여기까지 딱 봤어 David Explains란 말 그러니까 이 사이클로지스트가 뭐한 뭐했습니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 한번 더 읽으면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오케이 That if we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our needs and to get the support that we need from others 아 이거는 이해가 되죠 해석이 잘 됩니까 이 정도 문장은 아직도 안 됩니까 자 이 사람이 이 말이 뭐냐 자 여기에 뭐 이름 붙이는 거 감정에 이름 붙이 배우는 거 뭘 가지고서 아주 아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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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차이가 나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서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게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 했어 부정적이라 했어 긍정적 변화라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이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거야 방금 읽은 거 부정적인 거죠 만약 우리가 풍부한 감정적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랬어 그쵸 그럼 그 뒤에 이어질 것도 다 부정적일 거야 It is difficult 어렵대잖아 그렇죠 뭐래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것도 어렵대요 아니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죠 도움은 도움인데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도움받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답을 고르로 갈만 더 한대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벗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어 이거 완전히 갑자기 이 새끼 이게 지금까지 하던 말을 뒤집는지 아닌지 부분적 뒤집음인지 아니면 그냥 뭐 그 안에서 앞에 앞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거 얘기했죠 그럼 벗 뒤에 벗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야 if we have which emotional vocabulary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만약 우리가 감정적인 단어에 대해서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but those who a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전체 뒤집는 거 아니네요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됐습니까 do much much better and managing the ups and downs of ordinary existence 아이고 어렵게 표현했을 때 없이 then those who see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 됐습니까 그러나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됐습니까 those people 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뭐와 뭐 사이에 다양한 감정의 범위 사이에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들을 아 이거는 화가 난 건 맞는데 이게 좀 뭐 제가 날 때려서 화가 난 거다 뒤질래 뭐 이런 감정인지 너 왜 이거밖에 안 해줘 화난다 인지 섭섭함인지 걱정인지 짜증인지 됐습니까 선생님 수업시간에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그렇죠 선생님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그렇죠 선생님이 에노잉 에노잉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슬리는 짓을 해서 여러분들이 앵그리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막 승빈이 자꾸 좋으니까 야 이색이 좋아 요요요 나를 팍 때렸어 화가 나겠죠 그렇죠 내가 짜증나게 해서 화났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폭력적이라도 화가 난 거죠 미친 선생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내가 왜 이런 감정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한다 뭐하는 거 관리를 잘한대요 그렇죠 뭐를 관리를 잘하냐 어 이게 이제 이거 뭐라고 하냐면 뭐 ups and downs of ordinary existence 라고 또 쓸데없이 해야 하는데 이게 그냥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 일상생활에 여기에 없으는 긍정적인 어떤 상황 또는 감정 여기 다운스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 그래서 이걸 단어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 뭐 그러한 뭐 다양한 감정의 여러 가지 범위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훨씬 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존재의 업스 앤 다운스 관리를 훨씬 잘한다고 했는데 평범한 존재라는 건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관리하는 걸 훨씬 잘한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엄청 잘해갖고 막 뭐 우승했어 뭐 대회 나가서 우승했어 근데 막 뭘 잘하는 앤데 뭘 되게 잘하는 니네 학교에 뭘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잘하는데 어 쟤는 그럴만해 어 인정 이런 생각이 드는 애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애들은 아 주새끼 저거 꼴보기실래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 쟤 잘하는 건 나 인정하는 애들은 자신들의 업스에 대해서 매니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가 뭐 지나치게 아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뭐 워낙 뛰어나서 그렇지 이딴 식으로 어떤 태도를 보인다면 돈 매니징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운스를 잘 관리하는 애들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뭐 뭐 시험쳤는데 나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안 좋은 점수가 나왔어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감정을 추수시다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than those who see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 모든 것들을 뭐로만 보는 사람들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 바라본다는 건 내가 얘기했을 때 이게 뭐 섭섭해서 앵그리한 건지 아니면 애노이드해서 앵그리한 건지를 구분 안 하고 화났다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거 흑백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은 흑백으로만 본다는 건 색이 몇 가지야 두 가지인 거죠 보캐블러리로 얘기하면 보캐블러리가 리치한 거야 푸얼한 거야 푸얼한 걸 얘기하지 어휘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욕을 막 하는 애들이 기분 나쁠 때 욕을 하면 감정을 디테일하게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욕으로 그냥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어휘발달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뭐 이쯤에서 답 충분히 고를만 하죠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팩트가 나왔어 인팩트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을 그냥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팩트 뒷부분을 안 봐도 왜냐하면 인팩트 나왔는데 그 앞에 내가 충분히 해석이 잘 됐고 이해가 잘 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준의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답을 결정하는데 이 앞까지 해석이 잘 됐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리서치 쇼즈라는 말이 나오네요 임팩트 다음에 자 연구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 That the process of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 그만 주무시죠 is related to greater emotional regulation and psychosocial well-being 그래서 과정이네 과정 뭐의 과정 감정적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관계가 있대요 그렇죠 뭐와 관계가 있다 더 큰 감정적 어떤 통제 됐습니까 그리고 또 심리 과학적 잘 지냄 읽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한 번 더 여러분 머리만 복잡하게 됐어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해석을 했지만 감정적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게 관련이 있는데 뭐랑 더 큰 감정적 규제 제한 통제 그리고 사회 심리적 내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어 뭐를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잘하는 게 꼴보기 싫은 애가 있고 잘하는 게 어 쟤는 인정 인정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애가 걔 잘하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애는 사회 심리학적으로 잘 지내는 거잖아 사회 심리학적 어떤 집단적 심리 집단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어떤 군중 심리 같은 거 뭐 잘하는데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 어 쟤는 정말 잘하는 건 맞는데 쟤 꼴보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건 사이코 사이코 소셜적으로 웰빙하지 못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모셔널 레귤레이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답이 안 되죠 됐습니까 답은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감정적으로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것은 뭐다 이득이 된다 24번이죠 진정한 우정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왜 답이 안 됐냐 3번의 뜻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말은 쉽지만 하기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easier said than done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많이 나오겠죠 그쵸 이 표현은 많이 등장할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쓸 거니까 야 말이 쉽지 하긴 어려워 라는 표현할 때 easier said than done 이란 표현이 쓰일 거겠군요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말보다 실천이 어렵다 라는 표현 안에 전혀 이런 게 답이 되려고 그러면 글의 내용이 자 내가 이걸 이걸 제목으로 글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쓸래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내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할래 그러면 뭐가 답이 돼야 되겠다 내 감정을 디테일하게 어노이든지 데스퍼레이티든지 프루스트레이티든지 인디퍼런트인지 내가 정확하게 내가 무관심한 건지 절망한 건지 짜증이 난 건지 불만족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내 감정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이 내가 내 마음 왜 몰라 내 마음 내가 알지 그럼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써봐 화남 왜 화났다고 왜 화났는지 좀 써봐 몰라 ㅅ같아서 화났어 이러면 보캐블러리가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선생님이 자꾸 볼펜을 막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니까 어노이드 데스 어노잉 사운드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럼 네 감정 앵글이라기보단 어노이드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시험을 이번 시험을 망치면 다음 시험이 남아있어 근데 시험을 못 쳤어 그때 내 감정은 디스세티스파이드겠지 그쵸 근데 이번 시험을 내가 통과 못하면 망해 다음 기회가 없어 그럼 내 감정은 프루스트레이티드겠지 오티엘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건 일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일을 잘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자 했던 거 accurately 같은 말 알아둬야 되겠죠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precisely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precisely 그 다음에 exactly 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가려져 버렸네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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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이런 느낌인 거지 틀린 이건 틀렸 정확하게가 동그라미 X가 아니고요 뭔가를 딱 겨냥해서 정확하게 딱 맞추는 그 정확하게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referred to 뭐뭐라고 일컬어진다라는 표현 is called as is referred to referred to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referred to 뭐뭐라고 부르다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라 했어 그걸 수동 틀에 쓰니까 뭐뭐라고 불리워진다라는 표현이라 했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이고 이게 아닌데 저건데 그 다음에 recognize 인식하다 label emotion psychologist vocabulary absolutely absolutely도 이제 같은 말 좀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절대적으로 라는 뜻인데요 일단 without question 알아두시고요 without question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다음에 이것을 completely 알고 계시죠 completely 그 다음에 entirely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entirely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entirely entire 하면 전체 entirely 전체적으로 란 뜻인데 absolutely absolutely at도 담고 있구요 그 다음에 transformative transformative 자 트랜스가 붙어 있으면 아까 전에 f o r e for 하면은 before에 접두어라고 했죠 transformative 할 때 trans 하면 change 였습니까 chang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여기 transformative 할 때 trans 가 붙어 있으면 trans 의 뜻은 across 이런 뜻도 담고 있구요 전체사 across의 의미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changing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transportation 하면 뭐야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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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ation은 운송수단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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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하다 translate 번역하다 change잖아 change 인지 됐습니까 트랜스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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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변신 로봇들 됐습니까 트랜스 그 다음에 뭐 위치 위치의 뜻이 이제 돈 많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풍부한 아 이거 같은 말 풍부한 이란 뜻일 때 같은 말 좀 하라 어번던트 같은 거 알아보셔야 되겠네 음 음 위치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번던트 알아주세요 아 A B U N D A N T 어번던트 풍부한 그 다음에 플렌티풀도 알아두시고 풍부한 P L E N T I F U E 플렌티풀 어번던트 rich 이게 부유한 이란 뜻이 아니고 풍부한 잘 안 보입니까? 저거나 내 것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네 communicate, support, distinguish. 뭐하다? 같은 말은 tell이 있습니다. tell, differ. tell도 이제 말하다 라는 뜻 말고 구분하다 라는 뜻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라는 뜻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rrange of가 있죠. arrange of는 뭐 a variety of 고요. 그 다음에 또 various죠. 다양한 이란 뜻에. various, a variety of, arrange of. 뭐 range의 뜻은 뭐 도미, 뭐 이런 뜻인데요. 한 도미의 이란 뜻이 아니고 다양한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ordinary 있죠. ordinary existence. 같은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user 같은 게 있죠. user. common도 있구요. 제너럴 도 있구. ordinary, usual, common, general. 평범한. 예? 평범한. ordinary, usual, common, general. 반대말은 뭐 unique, special 이런 게 있구요. 그 다음에 existence, existence, 존재인데요. 이건 이제 거기에 이게 ordinary existence, 평범한 존재라고 했는데 평범한 삶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평범한 존재라 평범하게 있음 이란 말인데 평범한 삶이라 뜻은 평범한 생활, 일상생활 로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해야되구요. 그 다음에 과정이 왜 과정 과정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related to 뭐뭐랑 관련이 있는 be related to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뭐뭐랑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통제는 regulation 통제하다 regulate 사이코 소셜이란 단어가 있는데 심리, 단어 뜻은 심리, 사회적인 이란 뜻인데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집단적인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란 걸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소셜도 있고 사이코라는 단어랑 사이코랑 그 다음에 소셜이 하트도 있으니까 심리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에 대한 게 아니고 어떤 집단에 대한 연구다. 집단의 심리 상태나 심리적인 것에 대한 연구다. 그런 거 알 수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시정문이고요. 이 부분은 변형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변형문제로 중간기말고사에 출제된다 했죠. 모의고사 치고 나면 모아서. 그렇죠?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 나오는 건 실용문이라서 틀리면 25번부터 시작되는 문제 실용문에서 틀리면 점수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실용문의 시작을 알리는 게 도표인데요. 도표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보 분석력입니다. 됐습니까? 이 도표에 있는 정보가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얼마나 잘 분석하고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냐 라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지금 그렇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제목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얘기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 of UK people 이런 people인데 who use the online course and online learning material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네요. 그렇죠? 뭐 했던 사용했던 온라인 어떤 학습 과정이나 온라인 학습 자료를 사용했던 온라인으로 뭘 배웠던 영국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해에 걸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회만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분류를 뭐 했다 지금 바가 몇 개 있는데 바가 일단 색깔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바가 있고 그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이 써 있는 게 16, 24 16, 24 25, 34 이것들이 뭐다? 뭐를 나타내는 거다? 나이대로 분류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뭐야 by age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나이 그룹으로 묶어놨다 그 다음에 까만색이 온라인쿨스고 그 다음에 얕은 색깔이 온라인 러닝 매트리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뭐 일단 얘가 이 그래프가 좀 티네요 됐습니까? 16, 24 나이대고요 됐습니까? 뭐 옅은 색깔 중에 1등은 얘고요 꼴찌는 여기 있네요 65세 이상은 뭐 전반적으로 다 별로 안 사용하셨죠 됐습니까? 근데 온라인 매트리얼의 1등은 얘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의 1등은 여기 있네요 온라인 코스의 1등은 25에서 34 입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도 đ نفس 오 로 가 가 가 가 가 가 저 제목이 나왔는 거네요 2020년도에 연령대에 따라서 연령대도 묶어서 사용했던 사람들 퍼센트입니다 In each age group,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used online learning materials was higher than that of people who used online courses 여기서는 얘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각 age group 안에서 각각에서 였습니까? 뭐의 뭐가 온라인 러닝매트리얼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땠다 더 높았다 뭐보다는 온라인 코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death보다 death은 왜 주목해야 되냐? 뭘 잡아왔습니까? 뭘 잡아왔어요? 더 퍼센테이지를 잡아왔죠 그렇죠 더 퍼센테이지는 단수에요 복수에요? 자 단수죠 그렇죠 이 자리에 이거 왜 주목해야 되냐면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뭘 넣어야 될 때도 있다 도즈를 넣어야 문법적으로 맞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즈 넣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death을 넣어놓고 만나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번 1번은 지금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1번을 1번은 위로 올라가서 뭘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까만색 바가 옅은색 바 보다 전부 다 더 낮은지를 보란 말입니다 이 말이 하는 말을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죠 해석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각 그룹에서 온라인 매트리얼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다 뭐보다? 온라인 코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보다 그렇습니까? 까만색 바 중에서 옅은색 바를 추월한 게 하나도 없다 참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The 25 to 36 age group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who use the online courses in all the age groups 이건 지금 뭘 보란 말입니까 25, 34에 무슨 색깔 뭐가 옅은색깔 바가 가장 높이 치솟아 있는지 보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24가 제일 높습니까? 말이죠 틀렸죠 됐습니까? 잠깐만 온라인 courses네 온라인 courses 온라인 courses 22네 22 까만색깔 중에서 22가 제일 높은 수인지 보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요 22가 15, 18, 17, 12 보다 더 높죠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하면 25, 34 age group은 가지고 있었다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 뭐에 있어서 온라인 course를 이용했던 사람들 모든 age group들 중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those people who aged 65 and older were the least likely to use online courses among the six age groups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란 말입니까? 오케이 진한 거에서 2가 꼴찌인지 옅은 거에서 5가 꼴찌인지 이걸 다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 지금 해석한 뭡니까? 65세와 그리고 더 나이 든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최소로 사용했었다 온라인 courses를 Among the six 아 온라인 courses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무슨 색깔? 검은색이죠 검은색이 15, 22, 18, 17, 10 중에서 제일 적은 숫자냐 확인이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둬야 되겠어요 Likely to use Likely to do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건데요 Likely to do는 매이 조동사 매이의 같은 뜻입니다 Likely to가 매이의 뜻입니다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표현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do Be likely to do는 매이 두 입니다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뭐 할 것 같다 근데 여기 보니까 더 리스트죠 최소로 사용했었다 사용했었던 듯 보인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최소로 사용했었던 듯 보인다 온라인 course 여섯 among between 하고 비교한 적 있었죠 둘 다 between among 우리말 해석은 뭔데 뭐뭐 사이에서인데 둘 이상일 때는 among 쓴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among the six age groups the graph between the percentages of people who use the online courses and that of people who use the online learning materials was the greatest in the 16 to 24 age group 이건 뭐 해보라는 얘기입니까 오케이 어떤 식으로 비교하란 말이다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게 얘가 맞는지를 보란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여섯 age group 사이에서 차이죠 차이 뭐와 뭐 사이에 퍼센테이지의 차이 뭐 온라인 course 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와 그리고 온라인 material을 온라인 learning material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차이는 가장 컸다 몇 살 그룹에서 16 24 나이 그룹에서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갔고 어 46 빼기 15가 24 빼기 22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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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 것보다 제일 크다 참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 death을 빼도 안 되고 도즈가 와도 안 됩니다 더 퍼센테이지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겟 비트윈 더 퍼센테이저 피포 우유 더 온라인 코시즈 앤드 비트윈 비트윈 A 앤드 비트윈 A 앤드 비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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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앤드 비가 여기 보이는데 A가 뭐를 잡아먹고 있냐면 관계사를 잡아먹고 있어 그래서 A 너머리가 이렇게 길어 온라인 코스를 이용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온라인 러닝 매터리얼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비트윈 A&B를 표현하면 비트윈 더 퍼센테이지 앤드 더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와 퍼센테이지 사이의 차이 근데 A자리에는 온라인 코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고 B자리에는 온라인 러닝 매터리얼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니까 옅은 색깔 숫자와 짙은 색깔 숫자에 빼기 했을 때 제일 큰 게 16에서 24가 맞는지를 확인 잘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in each of the 35 to 44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에이지 그룹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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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인거죠 이 3개 됐습니까 more than one in five people used 온라인 러닝 매터리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섯 명 중 한 명이라고 해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더 많은이 다섯 명 중 한 명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온라인 러닝 매터리얼 자 요 표현이 어려운 이유는 얘를 여러분들이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퍼센테이지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5분의 1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25%라고 4분의 1입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럼 해석하면 20 그러니까 여기에 35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그룹에서 온라인 러닝 매터리얼을 사용한 숫자가 전 퍼센테이지에 전부 다 20을 다 넣는지를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옅은 색깔이 다 20보다 큰 숫자인지 묻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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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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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 전부 다 20보다 큽니까 여기서 17이 됐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도표 문제 어때요 재밌죠 어렵습니까 맛 좀 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애속해서 이건 또 왜 이러지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일치 불일치 26번 유형의 문제는 항상 사람이 나옵니다 오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전기문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걸 뭐 하고 나서 일치 불일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얘를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그래서 세포 연구로 잘 알려진 과학 잘 알려진이 뭐였더라 배운 적 있죠 세포가 뭐였더라 세포가 뭐죠 셀이죠 그러니까 22살에 드랍 델프트로 들어왔나요 뭐 대충 여러 개의 언어를 알았는지 유리로 만든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는지 화가를 고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그리게 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앤토니 벤 리 벤 플레크 was a scientist well known for his cell research 그래서 일본은 동그라미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였다 잘 알려진 뭐 때문에 그의 세포 연구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외워야 할 이거 보면은 또 그 포커스 제목이 생각나야죠 뭐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차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뭐때문에 알려지는 known for였구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는 뭐였습니까 known to였구요 그 다음에 뭐뭐로써 알려지는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well known 대신에 한 단어로 쓰면 famous죠 됐습니까 잘해주는 건 유명한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born in delft the Netherlands on October 24 1632 뭐 출생에 대한 얘기죠 출생한 where 에 대한 대답과 when 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건 뭐 네덜란드의 델프트에서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다 캘린더 타이밍이 전시사 on이네요 1632년 10월 24일날에 오케이 이거 아직 안 나오네요 그쵸 이건 아직은 모르죠 됐을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역경이 있었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at the age of 16 he began to learn job skills in Amsterdam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when he was 16 하고 같은 말입니다 at the age of 그는 어떤 직업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the age of 22 이 사람이 returned to death 맞네요 2번 선택지 됐습니까 그래서 22살이 되었을 때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 death로 못 바꾸는 it it wasn't eating for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과학자가 이 사람이 과학자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ok he knew only one language Dutch 그는 네덜란드어 한 언어만 알고 있었다 and it 이네요 and it was quite unusual for scientist of his time 그리고 오직 한 단어만 한 단어가 아니고 한 언어만 아는 것은 꽤 이상한 일이었다 누구에게? 과학자에게 그 당시 그가 살았던 시대에 그니까 of his time 그가 살았던 시대에 1600년대 1600년대 과학자가 한 언어만 알고 있는 것은 pretty unusual 한 일이었다 됐습니까 pretty uncommon 한 일이었다 그쵸 아까 common 했죠 됐습니까 pretty in general 한 일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but his curiosity was endless and he worked hard 그러나 그의 무엇은 호기심은 끝이 없었고 됐습니까 호기심이 왕성했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랬다 뭐 he had an important skill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 중요한 기술이 있었다 됐습니까 he knew how to make things out of glass 됐습니까 그는 make a out of visual 그러면 out of가 뭐가 된다 out of 뒤에 있는 얘는 재료예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 했습니다 이거를 글래스를 이 자리에 넣고 싶으면 he knew how to make glass into things 로 바뀌겠죠 오케이 방금 뭐 가르쳐줬다 a 로 b 를 만들다 할 때는 make a into make b 로 할게 make b into a 됐습니까 그 자리에 b 가 재료고요 똑같은 표현이 make a a ro b 하면 b 가 되려고요 얘가 결과물이란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슬슬 이 사람이 뭘 발명했을지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됩니다 그쵸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해졌습니까 세포 연구로 유명했는데 근데 뭐를 가지고 물건 만드는데 능했다 유리로 물건을 만드는데 things 만드는데 능했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만들어서 세포 연구에 깼소 됐습니까 그래서 this kill came in handy 자 요 표현 뭐가 되냐 came in handy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하면 was useful was useful was useful this kill was useful come in handy 하면 그러면 쓸모가 있다 란 표현입니다 come in handy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손안에 쏙 들어온다 뭐 손안에 들어온다 뭐 이런 뜻으로 손에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유용했다 쓸모가 있었다 was useful was useful 했었다 beneficial 했었다 was beneficial was adventurous was adventurous 마이크로스코프 그가 그의 단순한 아주 간단한 현미경을 위한 렌즈를 만들었을 때 아주 쓸모가 있었다 됐습니까 he saw tiny veins with blood flooding through them 그가 관찰했네요 작은 혈관들이네요 그렇죠 뭐를 가지고 있는 피를 가지고 있는 혈관이겠죠 뭐 됐습니까 피는 피인데 어떤 그것들을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대문 모델이 왔을까요 veins죠 혈관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피가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관찰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문법 문제로 바꾼다면 이 자리에 이슬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메인술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슬로 잡아올 수는 없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 흘러가는 피가 들어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ossoso 그는 또한 관찰했습니다 living bacteria in pond water 연못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도 관찰했습니다 됐습니까 he paid close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가 뭐라고요 집중하다 됐습니까 close 라고 읽고 attention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he paid attention to more closely 의 뜻이죠 자세히 관찰했다 아주 집중해서 관찰했다 close attention을 paid 기대됐다 to the things 것들에게 뭐했던 그가 봤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렸네 그가 관찰했던 것들에게 아주 집중을 했고 그리고 써두었다 그의 무엇을 관찰한 것들을 observa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잘 써뒀대요 그의 관찰한 것들 since since he couldn't draw well 그가 잘 그림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because as since he hired 그가 뭐했다 Fired Fired 고용했다 hired 했다 an artist artist 형종사절곡법 붙었습니다 투부정사 뭐하기 위한 pictures of what it is described 그가 그가 묘사했던 것들을 그릴 그리기 위한 artist fired 고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로 물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hired an artist 했죠 hired an artist to draw pictures of what it is described 뭐 what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겠어요 관계사겠죠 the things that he described describe 뭐하다 묘사하다 explain the shape explain the shape explain 뭐하다 shape 모양 형태 됐습니까 describe 명령풀이가 explain the shape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bservation 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ervation 얘보다는 얘가 낫겠다 얘를 여는 게 낫겠다 글씨가 작아갖고 글씨가 작아갖고 에이 그래서 됐으면 여기 있니 자 이제 주의해야 하는 단어 observe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observe의 뜻은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찰하다 근데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뭐 준수하다 법을 지키다 라는 뜻이 있어 그게 뭐 어땠다고요 선생님 얘가 관찰하다 일때의 명사형은 거기다 나와 있다 싶이 뭐다 관찰이란 뜻의 단어는 뭐다 observation이야 근데 준수하다 일때 명사형은 뭐가 돼야 하냐면 observance에요 observance 준수 축하 이런 뜻인데요 여보세요 안 끝났어? 어 아직 안 끝났어 왜 아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 그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해도 돼? 진원이 엘카톱 봤나? 아니 못 봤어 아직 아 알았을구나 아 참 그리고 캠핑장에 또 가로등 차단계 내려갔나봐 혹시 갔다 와줄 수 있나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 이 자리에 observation이 맞냐 이 자리에 observance가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모의고사 풀다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 둘 중에 뭐가 맞냐 이거 맞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문맥상 이게 관찰이란 뜻으로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거냐 아니면 법규에 준수란 뜻이 어울리냐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는 하나인데 명사가 달라요 됐습니까 뜻에 따라서 명사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구요 자 그 외에 뭐 살펴볼 만한 거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 그 논포 리서치 랭귀지 터치 터치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뜻 네덜란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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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됐습니까 나라 이름하고 국가형용사형이 생기게 매우 다릅니다 나라 이름은 네덜란드인데 형용사형은 터치에요 그렇습니까 언유절 큐디어스티 엔들리스 그럼 컴인 핸디 도움이 되다 마이크로스코프 블러드 슬로우 베테리아 펀드 페이 아텐션 업저베이션 드로 하이얼 같은 말 뭐에요 하이얼 아 하이얼 어 어 어 얘기한 적 있는데 어 맞아 응 E로 시작하면 갈 수 없는데 엠플로이 엠플로이 여기 여기 있네요 엠플로이 여기 여기 E가 붙어서 엠플로이 하면 그게 뭣이었더라 여기 E 붙은 명사 사람 명사 봤잖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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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야 고용 당한 사람이야 고용 당한 사람이죠 근로자 ER 붙은 게 고용 주 사장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벌써 고등학생이네요 그렇죠 코찔찔이 시절 엊그제 같은데 됐습니까 자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틀리면 안 돼요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불일치찾기 waitress flower class 뭐 꽃꽂이 하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겠죠 수업입니다 make your life more beautiful make a 어떤 시네요 5-2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클래스 스케줄 every Monday to Friday 그래서 수업 스케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on Monday and Friday 이면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하는 거야 네 그럼 from A to B 뭐 이런 식이니까 쭉 며칠 하는 거다 주 5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flower arrangement flower box making 이렇게 나뉘네요 됐습니까 수업 스케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flower arrangement의 뜻은 꽃 준비죠 arrangement 준비 arrange 준비하다 preparation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꽃을 준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lower box making flower을 담을 상자 만들기는 점심 1시간 동안 먹는 모양이네요 점심 먹고 1시간 후에 1시부터 2시까지 됐습니까 그럼 수업 시간은 총 2시간 같은데요 수업 시간은 총 2시간이죠 매주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하죠 됐습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업 받는데 되는 price 가격입니다 그래서 $50 for each class 각 수업마다 50달러씩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근데 이게 이제 뭐 서로 다른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다른 수업일 수도 있겠죠 둘 다 듣는 사람은 하루 2시간 수업 받는거고 만약에 나는 요거만 할래 이럴 수도 있겠죠 아직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각 수업마다 50달러인데 여기에 flowers and other materials included 이런 정보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거에요 해석하면 뭐랑 뭐는 꽃과 다른 재료들은 포함 됐습니까 만약 여기에 뭐라고 included 대신에 뭐가 있으면 Excluded 가 있으면 제외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거고요 Excluded 가 써있으면 EX 손만 오면 된다 이겁니다 몸만 오면 돼요 이 뜻인거죠 아 근데 아니네요 Bring your own scissors and a bag 뭐는 챙겨와라 여러분들 가위랑 그 다음에 뭐 가방은 챙겨와라 됐습니까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포함되어 있다 얼마에 50달러에요 other info 다른 정보 you can sign up for classes either online or by phone 여러분들이 수업을 뭐 할 수 있다 sign up for 뭐하나 등록하나 레지스트 할 수 있다 sign up for 할 수 있다 either a or b 니까 어떻게 해서 간다 a 또는 b 로 a 로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쓸데없이 both online and by phone 이러면 어떻게 해야 등록된다는 얘기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전화로도 신청해야 된다고요 이건 지금 either a or b 니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no refund for cancellations on the day of your class 무슨 뜻입니까 환불이 안 된대죠 그렇죠 무조건 안 됩니까 그렇죠 언제는 안 된대요 수업 당일날 on the day of your class 수업 당일날 여러분들 수업하는 날 cancellation은 refund는 안 됩니다 당일 취소 환불금액 0원 됐습니까 캠핑장하고 비슷하네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락하고 싶으면 온라인은 WW 다름으로도 있고 호는 이렇게 있구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플라워박스 만들기 수업은 환시에 시작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동그라미 X라는 일체 X 표시할 걸 골라야 되겠습니다 꽃값과 다른 재료비 포함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위와 가방 챙겨 와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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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등록은 온라인 또는 전화니까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no refund for cancellation on the day of your class 계속해서 안내문 실형문입니다 계속해서 안내문 실형문입니다 어 여기 잠깐만 뭐 특별한게 있었나 여기가 뭐 뭐 include 포함하다 exclude 제외하다 자 flower arrangement 꽃꽂이라네요 꽃을 준비하는거 꽃꽂이 material scissors refund cancellation contact 자 nighttime palace tour 됐습니까 야간 경복궁 광람 이런거겠죠 됐습니까 안되문 nighttime palace tour 데이트 friday april 29th sunday may 15 아따 됐습니까 에 그래서 금요일이구요 그 다음에 4월 29일 월요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5월 15일 뭐 이런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아니구나 이 대신을 잘못했네요 그니까 몇박 며칠이네 이거 됐습니까 몇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요일날 시작한 투어가 썬데이에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4월 29일 금요일날 시작해서 5월 15일 썬데이 오 엄청 긴데 아 아니구나 아 이게 이렇게 계속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기간동안 하니까 오라는 얘기군요 됐습니까 타임은 프라이데이 금요일은 오후 7시 그 다음에 오후 8시 반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하네요 나이트 타임이라 했으니까 해가 지고 난 시간대겠네요 당연히 오후 7시 8시 반 세러데이 썬데이는 조금 일찍 하고 두 번 아 조금 일찍 시작 두 번 있네요 두 번 알겠습니까 그래서 6시부터 7시 반 시간은 1시간 반 똑같고 8시 9시 반 1시간 반 똑같고 그 다음에 티켓 이걸로 봐서는 월, 화, 수, 목은 안 하네요 그쵸 오케이 거기에 대한 시간 안내가 없으니까 티켓 앤 부킹 그래서 표와 그리고 예약이네요 부킹이 예약이란건 아시죠 오케이 부킹 대신 쓸 수 있는건 그쵸 레저베이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5 per person Free for kids under 8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듣기에 이런거 나와요 듣기에 내가 분명히 듣기에 숫자 최소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구요 맨날 이 사람이 얼마 내야 되는지 맨날은 아니지만 뭐 이런 유형의 문제 됐습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 뭐 우리 5명표 살건데요 한 명은 7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나오면 참 양궁한데 어 근데 참 저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2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거 이런거 어 어 85달러 어 근데 20% 할인 그러면 80 곱하기 100분의 8 아니 10분의 8 막 이래갖고 답 골라야 됩니까 할 수 있어 못하는거 시키겠어 어 여러분들 보고 뭐 절벽에서 밧줄 매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시키겠어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거 시키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따라왔으면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제발 단어 밥먹고 숨 쉬면 단어 하라고요 됐습니까 좀 표현이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가 줄 수 없는거 내가 줄 수 없는거 뭐 뭐 해석되어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거 그건 니들이 해야지 자 그 다음에 bookings will be accepted up to 2 hours before the tour starts 그래서 예약이 못 외워질 것이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최대 2시간 전에 누가 뭐 하기 전에 투어가 시작되기 전 됐습니까 그러면 투어 시작 1시간 전에는 더이상 예약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요일 같으면 최소한 언제 5시까지만 예약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액티비티즈 가서 하는 것들 나옵니다 무슨 활동하는지 그룹투어 with a tour guide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하는 집단 투어 1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아까 1시간 반 동안 했었죠 그쵸 1시간은 투어 가이드 따라다니는거고 30분 자기들끼리 다니는거에요 그 다음에 trying traditional foods and drinks 그 다음에 뭐 전통음식과 음료 시음해보기가 30분 그러니까 두가지로 뭐 별로 재미없겠는데 you can try on traditional clothes with no extra charge 여러분들 전통음식을 입어볼 수 있다 뭐 없이 추가요금 없이 without extra charg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ebsit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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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금요일 하루에 한번이었네요 동그라미 됐습니까 8세 미만은 free 공짜죠 틀렸네요 x 투어는 투어 예약은 시작 전 투어 시작 전 2시간 전까지 x 네요 ok 투어 가이드 안내 2시 1시간 동안 궁궐을 둘러보네요 2시 웃기네 추가 비용 없이 전통음식을 입어볼 수 있죠 됐습니까 아 내가 이거 맞다 그랬나 네 한번 틀렸네요 xxxxx 동그라미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9번 문제 이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업법성 판단 문제 맞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오케이 우리가 2시간 수업을 애들 이들 후배들 수업 때문에 날려먹었죠 그래서 이번주 30분 한번 할 때 30분씩 더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1시간 됐고요 다음주에도 7시 반에 마치겠죠 다음주 수업도 됐습니까 네 다음주에는 원래 수업대로 예 과금 30분씩 더 할 예정인데 7분 남았는데 7분 남았는데 일단 여기 봤던가 팰리스 북 트래디셔널 차지 비디트 등도 보이고요 자 질문 한번 더 해볼까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업법상 틀린 거 이거 분명히 충분히 다른 유형의 문제를 바꾸면 구제를 찾으라고 갑자기 바꾼다든지 업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맞게 해놓고 자 선생님이 미리 밑줄 꺼는 것들 잠깐 보면요 Get along with 이 보이죠 Get along with 이제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we think 왜 밑줄 꺼놨을까 그 다음에 exist 맞았는지 틀렸는지 but 맞았는지 틀렸는지 but 맞았는지 틀렸는지 집중해서 보자 했고요 그 다음에 as the same goes as the same goes 무슨 뜻이죠? 여기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시피 또는 속담에 말하듯이 옛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뜻입니다 as the same goes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속담에 있듯이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거 속담이죠 속담 우리말 속담에 비슷한 거 뭐가 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에 what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다음에 저 밑에 that을 like, who, that that을 좀 봐야되겠다고요 그 다음에 it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relate 그 다음에 가 맞는지 틀리는지 relate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relate 나오는 거 한번 만나봤는데 be related to 이런 수거로써 뭐뭐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관련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ok be related to be 뭐 예를 들어서 the accident is related related to careless driving the accident was related careless driving 뭔 소리야 그 사고는 뭐랑 관련이 있대요 부주의 운전부주의랑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 be related to 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관련 당하는 거죠 관련 당해져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related 뜻은 관련을 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택지 1 2 3 4 5 왜 밑줄 꺼는지 봅니다 이 어법상 틀린 것 찾는 것을 보자마자 이거는 전체를 사실 이 의형의 문제는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만 푼다면 1번은 뭐야 동사의 형태 에 대한 얘기죠 이 형태가 맞냐 exist 뭐하다 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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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두입니다 두 됐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deed 가 와야 되는 거 아닌지 혹시 have 가 와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we니까 be 동사 are not were 가 와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거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동사가 맞냐 이 말인 거죠 동사를 또 밑줄 꺼놨어요 1번 2번 다 동사 밑줄 꺼놨고요 3번은 뻔하죠 여러분들 왓에 밑줄 꺼놨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 이 자리에 왓이 맞냐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두 가지 왓 중에 뭐가 맞으면 왓이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걸 바꿨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is입니다 됐습니까 자 is이 맞냐인지 틀린지 생각하면 혹시 뭐 이게 비인칭 주어인가 아니면 인칭 대명사인가 일단 구분하시고요 가 주어인가 감옥저어인가 혹시 인칭 대명사라면 뭐 되시고 왔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이 혹시 내용상 복수라면 틀리겠죠 대의해야 될 테니까 됐습니까 아니면 단수라면 is이 맞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late 1번 2번 선택지하고 같죠 동사의 형태죠 됐습니까 됐어 we usually get along best with people who we think are like us 그래서 여기에 예 하겠다는 얘기는 예 없어도 상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거 보고 삽입구 라고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삽입구 얘가 있고 없고 해석은 어떻게 달란이냐 얘가 없을 때 없을 때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가장 잘 지낸다 사람들은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겠대요 오케이 어떤 사람들 우리랑 비슷한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근데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생각되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과 잘 어울린다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 헤맵니다 사실은 we seek them out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대요 됐습니까 여기에 them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It's why places like little Italy, Chinatown and Koreatown exist 그것이 뭐다 이유다 누가 뭐하는 이유 장소가 존재하는 이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뭐 little Italy와 같은 장소 차이나타운과 같은 장소 코리아타운과 같은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뭐 코리아타운 한국에 있죠 그렇죠 외국에 있죠 다 차이나타운 우리나라 인천 같은 곳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지 맞는지 맞는지 맞죠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가 된다 데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exist의 뜻이 존재시키답니까 존재하답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릴 이유가 셋 다 없죠 기재도 맞고요 주어에 얘를 가지고 있는 주어의 수도 복수고요 그 다음 수동태로 표현할 이유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but I'm not just talking about race, skin, color, or religion 그러나 난 단순히 인종 피부색 또는 종교를 얘기하고 종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레이스가 무슨 뜻으로도 만날 예정이다 인종 맞습니까 맨날 달리기 경주 중학교 때 맨날 달리기 경주였는데 인종이래 인종 됐습니까 인종 피부색 종교만 얘기 그러니까 not just 가서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앞에 거 묶고 더블 이거 밟고 위에 더 얹이겠다 이거를 제외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야 여기에 더 추가하겠다 인 에디션 2의 의지입니다 I'm talking about people who share our values and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we do 도를 봐야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 우리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짤리나 계속 가나 보자 계속 가야 되네 관계사절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같은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관계사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갑니다 바라보다가 바라보는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사의 권리기 때문에 세상을 같은 식으로 누가 뭐하는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과 같은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뭔 소리야 여기까지 내용이 자 첫 문장에 뭐냐 우리는 우리랑 비싼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게 어 그래 놓고 뭐를 예를 들었냐면 이 세상에 해외에도 중국이 아닌데 차이나타운 이탈리아가 아닌데 이탈리안 한국이 아닌데 코리아타운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같은 중국인이니까 뭐였구나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뭐였구나 같은 한국이니까 저기 뭐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에 따라서 모인 거야 인종 피부색 에 따라서 모인 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벗 해놓고 전체를 뒤집은 게 아니야 벗이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아 요거 플러스 이것도 얘기할게요 가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뭐도 얘기하는 거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치를 공유하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과 같은 세상을 우리와 같은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가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확 줄이면 뭐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을 찾 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 됐습니까 자 그럼 두가 맞는지 아닌지 물어본다면 얘가 지금 뭘 대신 왔는 자 비동사 대신 왔냐 일반 동사 대신 왔냐 이거 뭐란 얘기는 이거 지우고 못 써도 되니까 look at the world look at the world 죠 the same way we look at the world 그러니까 look at the world 를 두 로 잡아올 수 있으니까 틀린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r 가 와야되는데 두 로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as the same goes 그러고 나서 속담을 얘기합니다 속담에 있듯이 birds of a feather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flock together 같이 모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우리말 속담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뭐 이런 말 이거 비슷한 우리말 뭐 깃털이 같은 새들이 함께 모인다 비슷한 우리말 표현 뭐 없습니까 끼리끼리 논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뭐 없습니까 끼리끼리 논다 이러면 너무 저렴하잖아 초록은 동색이다 뭐 이런 말 못 들어 봤어요 초록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말 좀 들어봐요 초록은 동색이다 왜 같은 색 왜 같은 색 동생이 아니구요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가제는 개편이라더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This is very common human tendency 이러한 것은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성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것은 뭐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거 됐습니까 나랑 똑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our value를 share하고 세상을 우리가 같은 식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끼리 get along best with date하는 것은 인간의 텐덴스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인 혐오 같은 정서들이 판을 치죠 그럼 what이 맞는지 아닌지 보자 얘가 하는 일이 뭔지 봐라 이것은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성이라고 해놓고 what is rooted in how our species developed 오케이 그래서 be rooted in 하면 뭐뭐에 뿌리받고 있다네요 뭐뭐에 뿌리받고 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우리 종이 진화해왔는지 에 뿌리받고 있는 인간의 경향성이다 그럼 what이 틀렸네요 그렇죠 그럼 뭐를 바꿔야 되는데 대수로? 그럼 하는 일은 뭔데? 위치 위치로 바꿔야 됩니까? 이 자리에는 문법적으로 누가 있어야 될 자리에요?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관계사가 있어야 될 자리죠? 관계사 what도 있잖아 관계사 what이 사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래야 되면 문법적으로 관계사가 있어야 될 자리야 what이 안 된다는 얘기는 왜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되죠? 텐던시 때문에 안 되죠 그렇죠? 텐던시가 뭔 짓을 했길래 what을 못 오게 만들죠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경우에 쓰는 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잖아 어? 선행사가 있잖아 명사가 버티고 있는데 왜 명사를 잡아먹은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나 대수로 바꿨어야 되고 요거 요렇게 날려버릴 수 있고 rooted 하면 이거 분사의 명사수식으로 날려버리면 분사의 명사수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 해놓은 게 뭐니까 이것은 우리의 종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왔는지에 뿌리박혀있는 인간의 경향성이다 매우 흔한 경향성이다 이러한 거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기에 하오는 계속해서 관계사입니다 외도 관계사죠 관계 부사고요 the way로 바꿔 쓸 수 있고요 rooted in the way 그 다음에 our species 해석은 우리 종인데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식으로 진화 디벨롭하면 원래 뭐 발달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 인간이라 했으니까 인간 진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진화했길래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성을 가지게 됐을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다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문제만 푼다면 됐습니까? 그럼 이제 쭉 하고 나서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You would be conditioned to avoid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Because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it woul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너는 뭐하는 녀석이냐 너는 뭐 했었다? 조종되어졌었다 뭐하도록 피하도록 어떻거나 어떤 뭐를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외래에서 온 뭔가를 피하도록 조종되어져 왔다 조건되어져 왔다 조건이 어떤 니가 컨디션들을 쓴 이유는 니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무슨 행동을 해라 가 되어졌었다 이 말입니다 뭐를 만났을 때 뭐해라 뭔가 이상한 낯선 녀석을 만나면 뭐해라 피하라라고 조건이 지어져 왔다 그런 조건으로 되었다 왜요? 왜 그랬어야 됐어요? 왜 피했어야 됐어요? 왜 피하는 경향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a high likelihood likelihood possibility 입니다 likehood 같은 말 가능성 becaus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할 것이다 그것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뭐하는데 너를 죽이는데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20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요? 왜 맞습니까? 뭘 데리고 왔어요? 피하는 것이 너를 죽이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What do you be interested in killing me? What do you be interested in killing me? What do you be interested in killing me?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is what 뭐겠어요? 어? 그니까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은 암만 길어봤자 이니까 맞죠 지금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To avoid animals unfamiliar or foreign라든지 To avoid things unfamiliar or foreign 이건 데이가 되야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imilarity make us relate better to other people 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5-3의 P죠 됐습니까? relate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래서 관련 시키자죠 그래서 유사성이 우리가 관련 make us relate better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련되도록 만든다 이 말이 무슨 얘기가? 유사성이 있으면 더 친해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유사성이 relate를 하겠어? relate를 당하겠어? 우리가 relate를 하겠어 우리가 relate를 당하겠어 하겠습니까? 확실해요? 당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비커즈 보겠습니다 relate가 맞고요 됐습니까? 왜 더 하나 비커즈 윗띵 그 또 삽입구네요 얘는 없어도 됩니다 because they'll understand us on a deeper level than other people 왜 그들이 뭐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더 깊은 단계로 이해를 해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우리를 더 깊은 단계로 이해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they other people 뭐를 가지고 있는 other people? similar other people 앞에 similarity makers relate니까 됐습니까? 자 얘는 relate를 해도 되고 related를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we are related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가지는 거야 이게 지금 relate가 뭐 같냐 하면 change 같은 녀석이란 말이에요 change 이게 뭔데요? change가 무슨 뜻도 있고 됐습니까? 변하다도 되고 변화시키다도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된단 말은 the accident related to 해도 된단 말이야 the accident related to careless driving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relate도 맞고 related도 맞습니다 사실 relating이나 to relate는 안되고 이제 부터는 문법상이 아니고요 문맥상입니다 이제 난이도가 조금 조금 조금씩 빈칸 채우기 유형이 요새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작문 작문이라나 작문 지문하는데 문제 두세 개짜리 애들이 옛날에는 별로 안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려워지는 추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